티아라 출신 소연, 축구선수 조유민, 3년 여래 끝 결혼, 9살 연상연아 부부, 사랑이란 프랑스 속담, 사랑 없는 삶은 태양 없는 삶과 같다. 소연은 1987년 10월 5일생으로 34세이며 조유민은 1996년 11월 17일생으로 25세인데요. 두 사람의 나이차는 9살로 소연이 연상입니다. 그룹 티아라 출신 소연과 축구선수 조유민이 100년 가액을 맺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소연과 조유민이 3년 여래 끝에 결혼하는데요. 두 사람은 2019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랑을 키워왔으며 최근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결혼식은 조유민의 시즌이 종료되는 11월 올릴 예정인데요. 1987년생인 소연은 2009년 티아라 메인보컬로 데뷔, 포핍포핍, 롤리폴리, 데이바이데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2년 KBS2 해염대 연인들, 2015년 네이버TV 달콤한 유혹동에 출연하며 연기 돌로도 활력했죠. 2017년 팀을 탈퇴한 뒤에는 생각엔터테인먼트로 이적, 솔로 가사로 전해, 다 그대로더라, 인터뷰 등을 발표하며 한층 성장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MBC 라디오스타, 복면가왕, SBS 플러스 파트너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 분야를 넓히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정다경의 가라 그레 피처링에 참여하며 또 다른 음악적 도전을 보여줬습니다. 1996년생인 조유민은 2018년 수원FC에서 데뷔해 K리그 112경기 8골 1도움을 기록하며, 김한원, 김병호의 뒤를 이은 최고의 스타 선수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렌방 아시안게임에서 활력하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죠. 이에 시즌 종료 후 여러 팀의 러브콜이 쏟아졌고, 최근 K리그2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이적을 결정했습니다. 두 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걸그룹 티아라는 데뷔 초반에는 6인조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2010년 7월 화양이 추가 영입되어 7인조가 되었습니다. 2012년 4월에 7인조에서 9인조 전환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으로 7월 30일에 화양이 그룹에서 제외되었고, 그 사건의 여파로 아홉 번째 멤버로 합류할 예정이던 단위는 합류가 무산되었죠. 이후 2013년 7월 10일에 아르미 건강상의 이유로 그룹을 탈퇴하면서, 다시 원년 멤버들로만 이루어진 6인조가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5일 보람소인이 MBK 엔터테인먼트와의 개혁이 종료되면서, 팀을 떠나게 되었고, 휴리, 은정, 효민, 지은이로만 이루어진 4인조가 되었습니다. 티아라 멤버들의 종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신자입니다. 티아라 소연, 기독교, 모태신앙입니다. 티아라 은정, 기독교입니다. 요즘 KBS2 일일 드라마 사랑의 꽈배기에 출연하고 있죠. 티아라 보람, 기독교입니다. 이전에는 흔히 불교로 알려졌습니다. SNS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갔다고 글을 올렸던 것에서, 그녀가 크리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할아버지 황혜와 아빠 전용록은 불교, 할머니 백설이와 삼촌 전진영은 가톨릭, 단 백설이는 원래는 불교였으나 가톨릭으로 개정했습니다. 외삼촌 맹구 이창훈과 엄마 이미영은 기독교, 또 전보람은 기독교로 이렇게 가족 간의 종교도 참 다양합니다. 불교 신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티아라 지연, 불교입니다. 티아라 큐리 역시 불교입니다. 다음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티아라 휴민, 가톨릭, 세례명은 크리스티나입니다. 티아라는 데뷔 초부터 가창력 논란이 꾸준히 있었던 그룹인데요. 보통 몇 년간 연습생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 아이돌의 정석이라면, 티아라는 데뷔 두 달 전에야 부랴부랴 새 멤버를 보충한 일명 급조 그룹이었죠. 심지어 데뷔 직전 탈퇴한 이지연은 메인보컬 포지션이었고, 새 멤버 중 보람 큐리는 가창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티아라는 데뷔 무대를 립싱크로 진행했는데, 이는 네티즌의 빈축을 사기도 했죠. 이 때문에 노래 못하는 걸그룹이라는 이미지가 박히기도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메인보컬 소연은 곡 해석력과 리듬감이 좋은 편이고, 감정 조절이 수준급이라 노래를 부를 때의 기교가 뛰어난 편이라 호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소연의 보컬 덕분에 티아라의 노래가 살아난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지만, 고음에서 약하다는 크나큰 단점이 있었죠. 문제는 리드보컬 멤버들인 은정과 휴민도 이 단점들을 완전히 커버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메인보컬 소연의 문제점인 고음보가를 주로 커버해주는 멤버는 은정과 휴민이었는데, 은정도 나중돼서야 나아진 거지, 전성기 당시엔 라이브의 기복이 큰 멤버였습니다. 또 다른 리드보컬인 휴민은 댄스 라이브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긴 했으나, 완벽히 커버해주기엔 어딘가 살짝 아쉬웠었죠. 하지만 꽤 긴 휴식기를 거치며, 2016년 이후로는 소연의 목상태가 상당히 좋아져, 웬만한 무대에서 모두 라이브를 소화하고 있고, 고음도 깔끔하게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의 멤버들도 데뷔 3년차까지만 해도, 몇몇 멤버들은 아예 라이브를 소화하지 못했으며, 데뷔 초와 비교해도 발전이 없는 실력을 보여주며 꾸준히 비판받아 왔는데요. 그러나 넘버 나인 활동을 기점으로 실력이 크게 늘었으며, 슈가 프리 때는 거의 손색이 없는 라이브를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에는 멤버 은정 휴민이, 2020년에는 소연이 MBC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과왕에 출연하여, 2라운드까지 진출하면서, 티아라가 결코 노래를 못하는 그룹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데뷔 초에는 크게 비판받았으나, 연차가 늘면서, 가창력 및 라이브 실력이 크게 개선되어 호평을 받은 그룹입니다. 비주얼이 준수한 것으로 유명한 걸그룹 중 하나인데요. 한때 아이돌 평균 외모라는 게시글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그중 JYJ와 티아라가 가장 준수한 외모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걸그룹 중에서도 외모로 유명한 지원을 중심으로, 어느 하나 외모가 빠지는 멤버가 없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각자의 비주얼들이 개성이 다리면서도 잘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내는 편입니다. 이런 비주얼 때문인지 멤버들 모두 다 연기 경력이 있으며, 그중에서 은정과 지연은 일명 연기돌로 입지를 확고히 했는데요. 사건 전까지 발매한 모든 곡들이 히트를 쳤습니다. 2세대 걸그룹 중에서도 히트곡이 가장 눈에 띄게 많을 정도로, 활동 당시 발매한 모든 곡마다 음원차트 상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특히 롤리폴리, 크라이크라이, 러비더비를 연달아 히트시킨 최전성기 당시에는, 믿고 듣는 걸그룹이라는 이미지까지 구축할 정도로 음연면에 있어서는 파급력이 대단했습니다. 롤리폴리는 개편 전 뮤직팬크 음원점수 최고점인 1850점을 기록했으며, 21 시스타 더불어 음원강자 또는 음원퀸으로 밀컬어졌습니다. 국내의 인기만큼이나 일본, 중국, 동남아, 남미 등 해외에서도 역시 인기가 높았으며, 이런 인기에 힘입어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매우 다양한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콘서트를 개최했고, 특히 중국에서는 한국의 걸그룹 중 바이두 팬카페 회원수 1일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소연 조유민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